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힘든 분들은 늘 몸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파하고 그 원인을 알려고 해야 된다. 똑같아. 그 원인을 모르니까 또 해결을 제대로 못 해낸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싶다면 몸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우리 몸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아주 쉽게 아시면 돼요. 눈, 귀, 코, 손, 발 이렇게 복잡하게 공부 안 해도 된다. 이 몸이 구성이 돼서 움직이도 하는 가장 밑바탕이 세포다. 이렇게 알습니다. 세상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이 연결된 세포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 몸 전체가 세상이에요. 그 전체에 포함돼서 다 되어 있는 것은 세포예요. 그래서 세상에 다 연결돼서 포함된 게 세포라고. 그 세포를 보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라는 거죠. 그럼 끝나. 그러면 막 이 장기는 어떻게 쓰고 뭘 모여야 되는지 아무 상관없이 세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공부하면 끝난다고. 건강은. 세포는 뭘로 만들어졌다고? 고마움으로. 이거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를 건강하게 해야 몸이 건강해진다. 그러면 결론이 끝났죠. 세포는 만들 때 고마움으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고마워하면 본래 자료로 다 회복된다. 끝이에요. 그럼 고마워 안 하면 신호를 보내준다. 그걸 다른 말로 통증이라고 한다. 너무 쉽죠. 통증 그린 입. 고마움으로. 당신 고마워하지 않아서 신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통증입니다. 이렇게 하나면 간단하게 알고 지금부터 고마워해 보세요. 그러면 본래 자료로 회복됩니다. 세포는 고마워할 때 생기가 돌고 활기가 넘치게 됩니다. 이건 끝이에요. 지구촌에 있는 몸에 대한 의학 총망라에서 정리하라면 이 한 줄이에요. 세포로 이루어진 것을 몸이라 한다. 세포는 고마움으로 만들어져 있다. 내가 고마워할 때는 세포가 건강하게 생기가 되고 활기가 넘친다. 내가 고마워하지 않을 때는 세포는 신호를 보내준다. 본래 자리 회복해 달라고. 그게 우리가 느낄 때 통증으로 느낀다. 이렇게 간단하게 1분 이 내용만 정리하면 되고 한 줄이야 세포는 고마움으로 만들어져 있다. 딱 이 한 문장으로 건강은 다 끝난다고. 여러분 건강하고 싶다면 이 한 줄 세포는 고마움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 한 문장 실천해 옮겨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은 건강을 회복할 겁니다. 여러분 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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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